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의 앞날이나 미래를 좀 어둡게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정치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처럼 모든 그런 조건들이 참 잘 구비된 나라들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그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을 반듯하게 올바르게 또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정말 나라가 참 훌륭한 나라가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그 반듯한 생각의 중심에는 일종의 자유주의 철학이 굉장히 깊게 배여 있습니다. 좀 더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간섭과 개입을 줄이고 사람들이 저마다의 어떤 계획과 목표에 따라서 잘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나라가 잘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강하게 느낄 때가 최근 들어서 참 많습니다. 4월 6일자 매일경제신문에는 락앤락 성공신화의 주인공인 김준일 회장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1952년생이고 사업만 하더라도 40년 이상을 해오신 분이에요. 사업가들은 늘 긍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염두에 둬야 되고 또 사업가들은 사업적인 그런 압박이 있으면 출구를 다른 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시장에서도 얼마든 출구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압박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국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덜 느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좀 칙칙한 분위기가 감싸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사업을 오랫동안 해오고 또 성공 경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어떤 해법을 갖고 있고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이런 점을 궁금하게 생각하던 차에 김준일 회장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 세 부분만 나누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관해서 락앤락 성공신화의 주인공인 김준일 회장은 이렇게 참 평범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지나치게 간섭하지도 않고 구짓지도 않고 잘했을 때는 크게 칭찬해 주면서 길을 살려주면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부모 간섭이 지나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은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많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경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기업이 잘한 게 있으면 크게 칭찬해 주고 못하는 게 있으면 잘할 수 있도록 대해서도 지원해 주면 됩니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너무 간섭하면 안 됩니다. 참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죠. 여기에서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란 것은 지금처럼 관보다도 정치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진 사회 속에서는 정치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이렇게 이제 풀어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너무나 평범하지만 너무나 단순 명료하지만 그렇지만 나라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젊은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방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나친 간섭을 줄이고 뭔가 기운을 좀 복도다주는 그런 부분에 집중해야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김준일 회장의 그런 제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쉬운 점에 대한 락앤락 승군 희나의 주인공인 김준일 회장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금의 50대와 70대는 회사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될 때까지 집에 가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늦은 저녁에 짜장면 한 그릇을 먹으면서 일했고 문제를 해결하면 희열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처럼 구슬땀을 흘리고 노력하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래서 보람을 찾고 이래서 창출한 성과를 통해 부를 축적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시각의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그런 사업가들 눈에 현재 세대가 어떻게 비추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잘 담아낸 아주 완곡하게 이야기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아쉬운 것은 이래서 보람을 찾고 이래서 창출한 성과를 통해 부를 축적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정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정부로부터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몇 개월만 일하고 다시 취직하는 청년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실업수당을 받으려고 퇴사할 때 일부러 건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는 사례도 꽤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청년들이 실업수당이나 받으려 하고 주식 투자나 비트코인 투자에만 열을 올리면 대한민국에는 미래는 없습니다. 물론 투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자신의 본업을 열심히 하면서 그 부분까지 또 할 수 있으면 그건 아주 좋은 일이지만 어쨌든 나이가 든 세대 눈에 비친 것은 본업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아쉬움을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어쨌든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겠지만 본인이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분야에서 일단은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을 하는 태도라든지 자세라든지 마음가짐 같은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현장에 띄고 있는 사업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의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대단히 우회적으로 완곡하게 표현했으니까 생각이 좀 다른 분들도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본업에서 일단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나머지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그렇게 빛이 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 사회와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논쟁적이지만 저는 김준일 회장의 이야기에 동조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경제는 빵 크기를 키워서 빵을 나누어 먹을지 배고프니까 일단 현재 상황에서 갈라먹을지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성장과 분배에 대한 문제죠. 성장을 통해서 기업과 경제 규모를 키우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그런 믿음을 어떻든 성장해야 된다. 특히 이제 한국이란 나라는 교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흔들리게 되면 성장하지 않으면 당장 어려움이 오는 것이죠. 관광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부존자원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도 아니기 때문이죠. 다시 또 김준일 회장은 병곡점에 서 있는 한국이 지금 자라면 큰 그런 성과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나 1억 명이 안 되는 인구로 전 세계와 경쟁하는 단계에서는 수출 등 먹을 것을 먼저 만들고 성장하고 키워야 됩니다. 수출 입국 교역 입국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사회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역을 통해서 생존과 번영이 결정되는 나라다. 그럼 교역 국가가 가장 교역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분이 이야기처럼 수출할 수 있는 산업과 수출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장 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잊어 망각해버리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김준일 회장은 요즘 기업인들의 위치를 설명합니다. 요즘 기업인들이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정부가 없던 규제를 만들거나 지나치게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자세를 버리고 기업인들이 어깨를 펴고 당당히 도전할 수 있도록 길을 살려주면 기업가 정신이 되살아나고 경기도 전선순환이 될 것입니다.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폄하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를 논할 때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섭을 줄이고 사람들이 알아서 뭔가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율성과 이런 부분을 포효해 그래야 일자리도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지금 기업인들이 지나치게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투자에도 소극적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소극적이고 사업을 확장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저는 사업가들은 영 안 되면 다른 나라에 가서 투자하고 사업하면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보통 생활인하고 느끼는 강도가 다르죠. 너무 어려우면 바깥에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니까 지금 김준일 회장만 하더라도 락앤락을 정리하고 베트남에서 주로 사업을 많이 하시니까 참 기반도 잘 닦여 있고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조금만 그런 반듯한 생각, 교역을 통해서 나라가 살아야 된다는 것 거래를 통해서 나라가 살아야 된다는 것 이런 부분만 이해하면 헛발질을 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런 점을 염두에 두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점점 이제 나라가 어려워지는 쪽으로 계속 만들어가니까 정말 온전한 생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나 답답할 때가 많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